미국 LA를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 사절단은 대 뉴욕주 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 달러 상당의 마케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대 뉴욕주 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수행 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통상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라무브 네이처는 현지 수입업체와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